가브리 보쌈 먹어볼까? 먹어보자, 가브리 보쌈 먹어보자. 아니, 저 보쌈이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데. 그러면 샀는데 기술이 있는 거예요. 기술이죠, 저런 거는. 3점을 잡았어요, 가브리까요? 저 보쌈인데 저희 가브리입니다. 역시. 와, 치육 진짜 부드럽다. 지방하고 살코기 비율이 미쳤다. 가브리 수육은 이 살결부터 너무 부드러워서 부드러워. 잘 씹혀. 야들야들해. 세워졌다. 인싸, 인싸. 역시. 세워졌다. 와, 진짜 좋다. 미쳤다. 고기가 원래 보통 삼겹살이나 목살로 하잖아. 근데 가브리살이라 그런지 엄청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입에서 녹는데?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. 약간 퍽퍽할 수 있거든, 솔직히. 그렇죠? 수육입니다, 수육. 가브리살 수육. 수육이에요? 수육이에요? 낙지다리 올리고 있고요. 여기다가 쌀 거야. 우와. 야, 무슨 낙지 호롱구이를 꼬팅이 대신 가브리살로 해버렸네. 이렇게. 이제 들어가? 이 조합이 뭐예요? 우와.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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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감았어요, 지구 씨. 2번만 해. 이렇게 해서 꼬리. 꼬리. 입이 얼마나 온 거야? 입 쪽이 얼마나 온 거야? 너무 벌써 울다. 통김치? 한 입 안 먹을 거야. 저걸 생각해보세요. 이야. 돌돌 마네요. 가구리살을. 와. 저거, 저거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쌈장 깨끗. 쌈장 스타일이세요? 안 먹고. 마늘 하나 꽂아서. 저거 어떻게 할 거야. 마늘 하나 꽂아서. 이렇게. 최고지. 오. 우와. 우와, 김치 진짜 찐이다. 완전 김장 김치다. 오. 와. 맛있겠다. 챔버도 지금 자. 챔버. enf. 좀 들어가나요? 김치를 들어간다. 우와. 브라보. 너무 잘 먹는다. 완전 김장 김치다. 응 감사합니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저희가 매일 힘들게 말고 있습니다 와 김치 진짜 찐이다 김치 진짜 시원하고 아삭하고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지? 응 환상 조합이야 환상 조합 음 음 뭐야 고기맛 싹 퍼지면서 감치맛 완전 폭발인데? 아 챔버 봐요! 야 챔버는 쟁반구스에 낙지 소스를 또 먹어요 낙지 소스를 먹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음 우와 여기서 물 맛이랑 여기서 신선한 맛이 너무 조합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쟁반에 수육 있지 김치 있지 낙지볶음 있지 막국수 있지 이러니까 막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다양한 조합도 너무 쟁반 하나 시켰는데 약간 한식 뷔페 온 고추 느낌이죠? 음 음 음 음 음 음 음